와우 네 안녕하세요 UMB의 허정입니다 제 이름은 고호정이고요 운동 좋아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합니다 애니메이션 어떤 거 좋아해요? 애니메이션 뭐 이거 뭐 건담이나 원피스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원피스나 뭐 건담 성대모사 뽑아 아 건담 못하고 에이 건담 못하고 그러면 에이 건담 하시면 건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건담 못해요 건담 못하고 뭐지? 뭐라고 해야 하세요? 뭐 싶어 아이 건담 어떻게 해 성대모사를 성대모사를 못해요 아니 성대모사를 못해요 건담 성대모사를 못해요 엄마 좀 땡으세요 고마저 건담 성대모사를 어떻게 할까요? 아니 그러면 차이는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 건담 성대모사를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니 거배 성대모사를 어떻게 해 야 진짜 중단에 들어가네 다 못 당겠어 아니 근데 근데 8배 그래 갑작스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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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배 한 다음에 오케이 뿌이치, 뿌이치, 뿌이치 미사일, 미사일, 미사일 아 뭐가 웃겨 형이 오늘 오늘 한 사람이 제일 웃겼다 아 여러분 진짜 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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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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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짜, 너구리, 너구리 형사 너구리 형사, 형님 형사 할 텐데 네, 한번 표정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, 표정 형, 형, 형이 오른손이 달렸어 어, 어, 거니, 어, 못 본 걸로 하지 뒤에, 뒤에 비슷하다 이런 느낌, 이런 뉘앙스 그리고 마지막 또 펜 돌리기 펜, 어떻게 돌려야지 펜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뭐 아, 아, 아는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아니, 이 정도 이렇게, 이렇게 네 자, 건담! 아, 네! 자, 건담, 건담! 건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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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담 네, 이제 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